네!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준비 트렌드스웨이! 안녕하세요 트렌드스웨이입니다! 멤버들 다들 그 소식 들으셨나요? 어? 여기가 여기가 여기 못하는데? 저희가 드디어 유럽 프렌드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! 2024년 3월 프렌드즈의 첫 투어가 유럽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.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특별한 무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다들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립니다. 프렌드즈웨이! 그럼 유럽에서 만나요! 다시 유럽으로 갑시다. 유럽 가자. 가자. 길이가 못 나오는데.